자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독해의 보라 독해. 오늘 12강의 58쪽을 읽은 세듀의 파워독해 유형편입니다. 알게 된 사실이 퓨처를 밝히면 얘네는 동영상 사용을 인정해 주신다네요. 무료인 전제하에 선생님은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니 이름을 밝히면 항상 언급을 한번 해주면 된대요. 자 세주최국 1번. 자 재칭인데요. 등장인물이 있겠죠. 살펴보도록 해요. 제인의 5살짜리 딸래미 레지나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어머나 꼼종. 자 제인 하나 그리고 5살짜리 딸래미 레지나 하나 해서 두가지의 여자죠. 쌍내기 좋지. 왜냐하면 밑줄이 her 인걸 보고 지금 체크한거에요. 자 이 딸이 원했. 원했었대요. 뭐하고 싶어요? 공주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인이 말했다죠. 엄마가 말했겠죠. 그러니까. The walls in her room. 그녀의 방의 모든 벽들이 are covered away. 뒤덮여있어요. 공주 포스터로. 공주 벽이죠. There is only one problem. 근데 문제가 나있어. Her room is a complete mess. 엄마 칭찬이죠. 그래서 제인이 결심했죠. To nurse and Regina. 딸의 이해하기로 결심을 한번 해본거야. 그치? By looking at the world. 뭐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Through her eyes. 그러니까 그녀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므로써 딸래미를 이해하겠다. 라고 결심을 했죠. 그럼 요거는 무슨 색깔? 노란. 옳지. 요것도 노랭이었단거죠. 딸의 방. To the soul.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쓰여져있죠. So가 받는 말은 뭘까라는거야. 선생님이 궁금한 것은. So가 받는 말은 앞에 세상을 바라보는거죠. 딸래미의 시각으로. 요렇게 잡으러 놓을까 그냥. 요렇게 해서 So.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인이 뭐했어요? Asked. 어 물어봤어. 또 우리 딸래미한테 To show her. 그녀에게 보여달라. 라고 요청을 해봤대. 요렇게 보시면 Show가 4형식인거죠. 얘들아. 아이오에게 디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거야. 그럼 여기 나온 her. 엄마가 딸한테 보여줘라고 요청을 했어. 어. 그녀에게. 그럼 누구에게? 엄마에게가 된거죠. 엄마에게. How to make sunflowers. 그러면 해바라기를 만드는 방법을. Out of. 뭐뭐로. 이거 수단인거죠. 얘들아. Out of. 전치사구요. Out of. 뭔가 제작할 때. 뭐뭐로. 라는 뜻이야. 그러면 종이 접시로. 하다라기 만들어보겠니? 방법 좀 보여줘봐. 라고 요청을 했어. 어 고마워 공주야. 라고 이제. 어 엄마가 딸한테 말을 했죠. 딸한테 말을 했을 거예요. 아. She finishes. 뭐뭐로 했을 때. 어 그녀가 완성했을 때. 여기 She는요 얘들아? 무슨 색이어야 될까? 빨강이. 잠깐만 이거 빨강이 없어. 잠깐만. 제가 빨강하고 있어. 아 그래. 아 그래. Sorry. I don't want to say it. Then She. 아래. 그리고 나서 그녀가 덧붙였죠. 여기서 She는 누구? 어 덧붙였다. 그러면은 저기 초록이? 응 그치 초록이. 응 엄마가 덧붙여서 말했어요. But look at the mess we made. 이러는 거야. 엉망진 창을 봐봐. 우리가 만든 엉망진 창. 이렇게 된 거죠. Does this look like a princess room? 공주님의 방 같아? 이런 거야. 레지나가 떨어봤지. 딸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야. Princesses don't have messy rooms. 맞아요. She answered. 그녀가 대답했죠. 누가 대답했다고? 어 딸이 대답. So what should we do? 엄마가 현명하죠.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될까? 그랬더니 레지나가 말하죠. I could clean up. 내가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hrow away.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ll the extra paper. 모든 여분의 종이들. And 동사상. Make it look like a princess's ring. 이렇게 빼면 되겠죠. 공주님의 방처럼 보이도록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사역동사라고 적으면 되겠죠. Do. Do. 우리 그렇게 하죠. 라는 뜻이지. 됐어? 된 것 같고. 자 이거는 나폴레오의 스토리가 나왔어요. 나폴레오에 대해서 사실 좀 슬프게 묘사를 해놨다 얘들아. 나폴레오의 지칭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좀 슬퍼. 나폴레오의 키가 좀 작았다는 썰 알고 계시죠 얘들아. 응 그 말이 언급이 됐어. 자 1807년도에 나폴레오의 우스필 레인이 느끼고 있었어요. 아주 좋대요. 뭐에 대해서 그의 최근에 성공적인 협상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어. 누구 사이의 협상이었냐면 프루시아랑 러시아 사이. 응. 그래서 셀레비.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제안을 했죠. 누가? 오케이 나폴레오. 그럼 색깔 하나 잡아보면 되겠죠 이제. 그럼 우리가 히히히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남자의 또 다른 이유이 등등하겠군. 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야. 자 나폴레오이 뭐라고 제안했냐면 Everyone should enjoy. 모두 즐겨야만 해. A rabbit hunt. 토끼 사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요거는 사실 숨어있는 문법이 있어요. Suggest가 제안의 동사인 거 맞죠. 그러면 대절 속에는 뭐가 들어와요? 요게 should가 생략 가능이고 당위성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게 보이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법인 게 이거 보시다시피 everyone이 단수죠 지금. 원래 같으면 should 딱 빠져있으면 우리 눈엔 어? enjoy?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근데 여기 everyone하고 enjoy 있으면 틀려. 오케이? Suggest이니까. 이해돼요. 당위성의 내용이면서. 자 it was organized. 그것이. 그것은 뭐지? 그것이 받는 말은? 그것을 받는 말이야. 그치. 토끼 사냥. it was organized. 준비되어졌어요. 잠시만요. 준비. by his trusted. 그의 신뢰받는 이라는 ppg에다. 요게 chief of staff는요. 그 군대 부대원들 중에 장이라서 이걸 참모라고 부르죠. 그러면 참모에 의해서 근데 그 참모가 누구래요? Alexandre Verity라는 사람이래요. 오 나왔죠. 남자 하나 등장한 거야. 그치? who was so eager? 이 참모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was so eager to impress Napoleon Dad. 느낌 왔어요. 여기에서. that까지 선생님이 읽어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so that. 그럼 요 that은 결과의 that이라고 쓰면 좋겠죠. 자. 이거는 원래 열망하는 열정적인 련이 형용사인 거예요. 열정적인 열망하는 엄청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야. 응. 뭐 하려고? 후보정사가 잡혔죠. 나폴레옴한테 인상 깊게 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열정적이었어.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다고? 그가 bolt 샀어요. 뭐래? thousands of rabbits. 이거야. 응. 왜냐면 요 that이 완벽해야 돼요. 부사절 접속사거든요. 그래야 선생님이 성분 한 번 잡아본 거예요. 사명시 완벽하죠. 수천만, 수천만, 수천만이 얘의 토끼 샀어요. to ensure that. 뭐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얘는 부사적이었겠지. 뭐뭐 하기 위해. 그럼 ensure는 보장하고 싶어서 이 얘기죠. 뭐래? 됐죠. there were. 뭐뭐 들이 있다죠. plantive animals. 복수죠. 당연합니다. 그쵸? for everyone to hunt. 요 부분도 살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plenty of는 많은이고. 많은 동물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수천마리의 토끼를 샀습니다. 이제 이건데. 여기에 forever want to hunt가 들어왔지. 얘들아 요거? 투구정사의 무슨 요법? 그치. 그러면 for everyone의 정체는? 의미상주. 그럼 해석할 땐 모두가 사냥할 동물. 비 많토록 보장하려고. 많이 준비했어. 그래서 이제 사냥꾼들이 도착했죠. and the servants release. 그 부하들이 release. 여기서는 풀어주다겠죠. 토끼를 이제 딱 풀어줬어요. 하지만요. 제왕이 struck했대. 닥치다. 이거 말을 잘해야 돼. 닥쳤어요. strike에서 온 거야. 그치? 요거 한번만 써보면요. strike가 우리 머릿속에 원래 strike 하면 치다 때리다. 그치? 근데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요런 사건이 터지다잖아. 재난이나 질병 이런 거 있죠? 질병이 발병하다 할 때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strike은 struck, struck. 요렇게 변환하죠. 그래서 strong이야. 그래서 he had a boat. 그가 글쎄 샀어요. had rabbits. 너무 웃긴 상황인 거지. 꼬라돋게. 시리강이요. 그러면 애원용 토끼미를 산 거야. 뭐 대신에? 야생의 토끼미 대신에 이 얘기를 한 거죠. 98쪽 하고 있죠. 그래서 야생의 토끼를 원래 사냥하려면 이거 사왔어야 됐는데 애원용 토끼들을 사온 거야. 누가 사왔을까? 누가 준비했다고요 토끼를? 그? 참모가 준비한 거죠. 알렉산드레 베르티에라고 하는 이 참모가. 그러니까 요 색깔. 칠해받는 이 참모. 이번에 있었던 이 히즈는 당연히 나폴레옹이었겠죠. 자, 그래서 애원용 토끼를 준비해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rather than 오히려 보면 하기보다 맞죠? 오히려 삐 하기보다 이거지 얘들아? 삐 하기보다 삐 자리에 running for their life they found 그들이 found a tiny little man running for their life는 본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죽어라 달리기보다는 이 얘기야. 사냥에 잡힐까봐. they found 그들은 발견했어요. 이 토끼들이 누굴 발견했어? a tiny little man 되게 슬픈 얘기야. 내가 노란색으로 쳐야 되겠지? 키 작은 엄청 왜소한 남자를 발견했어. 어떤 남자냐면 in a big hat 큰 모자레슨 나폴레옹인거죠? and mistook him mistook 미스테이크의 과거잖아요. 오인했다 이 얘기야. 저거 수거로 써보면 미스테이크 a for b에요. 그래서 a를 b로 오인하다. 이렇게 for 쓰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그를 나폴레옹을 나폴레옹을 뭘로 오인했다고요? 그들의 사육사 이게 b 자리인거죠. 사육사로 오인했어. bringing them food 뭐하는 사육사? 그들에게 먹이를 가져다주는 사육사. 현지 분사 자리죠. 취목적어 있는거. i-o 기호까지 다 보이면 좋아요. 이해되요? the hungry rabbit 배고픈 토끼들이 ran 달려갔어요. 누구한테? 나폴레옹한테 at top speed 엄청난 속도로 나폴레옹이 was left 남겨졌어요. with no other option 어느 다른 옵션 없이 but to run away 라고 써있죠. 하지만 오로지 뭐 뭐 했다? 하지만 결국에 도망쳤다 라고 써있는 거죠. 여기서 나온 토부정사는 사실 결과 보사석 중에서 결과의 법이죠. 음 그래서 결국 뭐 뭐하다 인건데 저 부분을 의역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리에 의하면 with 그냥 without으로 가죠. without other 옵션 but to 토부정사 동원까지 그러면 토부 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밖에 없었다. 요거 누구의 동의요? cannot help but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근대의 accounts는 이야기 설명 이라듯이 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대해 오늘날 근대의 이야기에 따르면 프랑스의 황제는 탈출했어요. On his horse 그의 말에서 탈출했다 뛰어내렸다 라는 거죠. 누구? 나폴레옹의 말에서 completely beaten 완전히 패배되었다. 즉 당했다는 거고 and covered in shame 요거 수치심으로 음 뭐했다? 뒤덮여졌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 분사구문이 잡힌 거죠. 얘들아 요렇게 요렇게 잡힌 거지? 그럼 뭔 소리야? 이거 빙으로 보시면 되겠죠? 음 빙 하면 수동 분사구문이니까 pp 하나 잡으시고 pp 하나 잡힌 거야. 동사병렬은 안 돼요. 왜냐면 요건 과거수제잖아. 그럼 요건 과거하니까 pp니까. 이랬어요. 분사구문으로 봐야 되겠죠. 자 자 자 미출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거 정답 5번입니다. 3번에 정답 5번인데요. 살펴보도록 하죠. 음 자 월터 리인 워스 에메리엔시 룸 다크터 응급실 의사쌤 이었대요. 등장인물 하나 나왔죠? 뿅 응급실 의사쌤 원 나잇 어느 날 밤에 말이야 환자 어떤 환자가 있었냐 그냥 응급조치 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환자가 kept insisting 하더래 요게 뭔 소리지? 어 힙 더하기 동명사죠. 얘들아 이게 뜻이 계속 뭐 뭐 하다죠? 그러면 계속 뭐 하더라? insist가 주장하다죠. 그럼 계속 주장을 하더래 뭐 하는 거에 대해서 sharing his life story with the staff 직원이랑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공유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더래 그럼 얘는 어 환자가 되겠네요. 색깔 들려서 뿅 응급조치 된거죠? 자 after some hours 몇 시간 후에 말이야 the frustrated 엄청나게 어 좌절한 즉 지친 응 그 직원이 try to kick him out 뭐 하고 싶어 했어? 그를 냅둬고 싶어 했어요 라고 써있죠. 힘은 누구요? 환자가 되겠죠. 어 Dr. Lee 제안을 했대. 응 어떤 제안을 했을까? death death take a break 요거 느낌 받았어, 얘들아? 제안한 이 스토리 속에서 3단 주어진 응 근데 take 그래 뭐가 빠졌어요? shoot 옳지 당위성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직원이 휴식을 해야만 해 라고 제안을 한 거야 누구로부터? 환자로부터 그리고 go back to 되돌아가자 이 얘기죠. 그들의 일상의 업무로 어 그러니까 직원아 빨리 가니 그냥 해 라고 제안을 했대요. Dr. Lee would speak 음 말 할 수도 있었죠. to the man himself 그 남자한테 직접 then 그리고 나서 he made it the fort 그가 요렇게 하면 노력을 했다 이거야 뭐 하기 위한 노력을 했대요. to truly understand the patient 물결 잡으면 되겠죠. 진심으로 그 환자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의사쌤이 어 발견했대. 뭐를 he just wanted 그냥 그는 단지 원했어. 새로운 의사쌤을 but couldn't get 얻을 수 없더라 약속을 잡을 수 없더라 6개월 동안이나 어 라는 사실을 이 Dr. Lee 이 발견한 거죠. 그럼 여기에는 he는 환자였겠죠. 아이고 자 Dr. Lee called a doctor 또 다른 의사쌤한테 연락을 취한 거네요. 어 for him 누굴 위해서 그를 위해서 전화를 한번 해줬다는 거야. 그럼 힘은 누구 환자겠죠. 그래서 응 그 환자를 위해서 and got an appointment 약속을 잡아줬어요. 2주 이내 어 6개월이면 걸릴걸 응 2주 안에 해결했죠. 환자가 떠났어요. 그 방을 30분 안에 그리고 고맙다고 표시를 했죠. 음 he said stop 직원한테 어 그가 말했어요. 직원이 we're not able to solve 뭐 할 수 없었다. 해결할 수 없었다.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대. they were not even 그들은 we're not even trying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직원이 문제 해결 못 해줄 거야. 얘기했대. however 하지만 뭐뭐 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그리고 그 관계에 집중하고 working to get a real understanding 진정한 이해를 얻고자 노력함으로써 두 가지 함으로써 얘들아 이렇게 두 가지 함으로써 he was able to find the solution quickly 그가 빠르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는 누구? 의사쌤인 거죠. 워리인 워터 린 이라고 하는 의사쌤. 문제 해결 그러니까 환자의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라고 된 거죠. 오케이 다음까봐요. 자 4번 은 2번이었어요. 자 1치하는 걸 골라였는데 음 몰간 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동전 디자이너고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 디자이딩 몰간달러 몰간달러를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 분사 부문에 뿅뿅 잡아보셌용 정말 있었지 빙 생략 빙 famous for be famous for 가 뭐뭐로 유명하다니까 오야 for 자 그가 디자인했었던 것은 아름다운 100달러짜리의 골드코인이었대 하지만 오리지널 디자인은 원본인 거죠. 원본의 디자인은 리멘드 남아있었어요. 어떤 채로 hidden 숨겨진 이란 뜻이죠. for decades 얼만큼 동안 애들아 decades니까 수 10년 동안 오케이 and the coin 그 동전이 was never made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Morgan's 스케치북이 발견되어졌고요. The Lost Masterpiece 그 잃어버려진 걸작이 마침내 만들어졌어요. One side of the coin 동전의 한쪽면은 여기 나온 것 같은데 동전의 한쪽면은 보여줬어요. 누구를? 레이디 리버티가 자유의 여신상인 거네. Rest in 자유의 여신을 보여줬는데 뭐한? 이렇게 물결을 쳐야 되겠지. 아름다운 깔을 입은 자유의 여신을요. 뭐한 채로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있는 채로 대략 상상이 되죠. 그리고 surrounded by 이것도 물결 치면 되겠죠. 열쇠의 별들로 둘러싸여진 히피 뭐하기 위해서? 상징화하기 위해서 이거 동사원형이에요. 그러면 원래의 미국의 열쇠의 주를 상징하기 위한 그 열쇠의 별들로 둘러싸여진 이 아름다운 까운 입은 그 여자를 보여줬대요. 그녀의 이름은 대문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쵸? The other side 몰간의 이름? 누구의 이름? 이 레디 리버티의 이름. 됐죠? 그것도 대문자. The other side 반대쪽에는요. 뭘 보여줬냐면 영향력 있는 강의는 미국의 독수리를 보여줬고요. 뭐뭐 한 채로 여기 재밌는 거 나왔네요. 얘들아 요렇게 요렇게 잡아가지고 뭐라고 하셨나? 위드 군사구멍 그러면 위드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pp 목적어가 뭐뭐 되어진 채로 그럼 날개가 볼득 적혀진 채로 인거죠. 있는 미국 독수리를 보여줬어요. 시 어디 앉아있었어요? 방패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시죠. 또한 visible are three arrows 보여지는 것은 뭐였냐면 세계의 화살들인데요. 어떤 화살? 올리브 가지로 만들어진 화살 요게 눈에 띈다 라는 소리죠. The coin is 날아가는 아니야 뭐하고 있어요? sitting 앉아있는 거죠. 그 다음 is dated 요거 날짜가 적혀있다 라는 뜻이고 1876년도 라고 되어있죠. The year it was designed by Morgan 이거 주조된 말고 요렇게 해서 설계된 동전이 설계된 연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주조는 만들다니까 했죠. 만들어낸 건 최근이러서 자 5번 가정 5번 아니 5번 정답 5번이에요. 우리 패스? 5번 가요? 가요? 잘 가요. 자 hold it up. was an english theoretical physicist. 영국의 이론의 물리학자.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요기 요거 보였어요. 요렇게 잡아가지고 A까지 써보면 A에 기여하다. 수고. 그러면 과학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었던 이론 물리학자. 영국인이었어요. 그의 주된 분야 는 양자역학이었대요. He was a talented. 재능은 있는데요. 어 샤이 했대. 수줍어하는 물리학자였고요. 사람들이 너무 놀렸대. That 그의 단어가 오로지 예수랑 노랑 I don't know 밖에 없다라고 막 사람들이 놀린 거야. 그래서 원세이 나 한때 얘기했지. 내가 배웠다. 라듯이죠. 나 학교에서 배웠어. never to start the sentence without knowing the end of it. 오 장난 아니네. 무서운 학생이었네. 무언가의 끝을 모르는 채로 문장을 절대로 시작하지 말 것을 배웠지. 어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모르면 말도 꺼내지 마 이렇게 배운 거야. 그러니까 yes, no, I don't 밖에 안 했던 거야. 문장으로 말을 하지 않았었던 거죠. 대박. He made up 그가 for what he liked. 이렇게 하면 보충하다, 보강하다. 야 그러면 그가 말하기에서 부족했었던 것을 어디에서 보강을 했더라. 수학적인 능력에서 보강을 하더라. 라고 나와있죠. 됐쇼. His research 그의 연구는 또 나왔죠. 유명합니다. 뭘로? 놀랍게도 인상 깊게 인상 깊게 짧고 강력해요. 이런 게 참 좋은 논문이라고 하죠. Presenting 뭘 보여준다고요? 새로운 수학적인 설명을 보여주는 거야. 뭐해? 양자 역학에 대한 천재죠. 천재. He partly connected. 그가 부분적으로 연결 지어봤대요. 얘들아 여기서 눈에 탁 띄는 게 connect A 미드 B 됐죠. 크게 크게 보면 양자 역학의 이론이라고 하는 걸 아인슈타인의 이름과 연결 지었다 라는 거죠. 됐어요. When it was 그가 상을 받게 되었을 때 그거 받는 수동패죠. 1933 노벨상 받게 되었을 때 His first thought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Was to turn it down. Turn down이 거절하다 라는 뜻이죠. 얘들아 Turn down 거절하다 Reject 그러면 사람들의 주목 관심을 피하고 싶어서 거절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대요. 왠지 여기까지 하면 맞는 것 같은데 보시면 하지만 He gave in 그가 뭐 했더라 손을 들었다 항복한 거죠. When he went to old 들었을 때 요거 He was 생략하더라 부사절이니까 그가 뭘 들었을 때요 대절에 대해서 He would get 그가 뭐하게 될 거야 얻게 될 거야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만약에 그가 받는 걸 거절한다면 이라는 거죠. 샘한테 알려줘요 얘들아 여기 나온 Is 뭘 지칭하는 말 뭘 받는 걸 거부하면 당연히 1933 노벨상 노벨상 거부하면 사람들이 더 관심 줄 거야 라고 했던 거죠. 패스 6번의 정답 5번이고요 7번의 정답 5번이었어요. 끝난 거절한 게 아니라 받은 거니까 그가 불복했잖아 예비 6번에 살펴보자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스페롤가 또 나왔어 진심으로 이제 우리 하지 않았어 우리 두 종류의 참새 본 거 기억나요 이거 뭐 뭐지 이 참새를 멸새라고 하고 지칭하는 전문 용어가 과학적인 용어가 있긴 하던데 우리 쉽게 해석하면 이 참새 머리색이 무슨 색 유추해봐야 돼 크라운이 왕관이잖아 그러면 흰색 왕관을 쓴 참새야 머리가 하얀 이제 그 느낌인 거다 어쨌든 이 참새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래 중요해요 those who 뭐뭐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study bird behavior 새해 행동 그리고 이중 이동하는 패턴 양식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하대 자 수컷이 노래를 배워요 첫 번째 몇 달 동안 뭐로부터 환경에서 그리고 왜냐면 그들이 누나무 이동하지 않아요 그들의 영토에서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노래가 나타납니다 됐쇼 이 새는 weave 뭐 한다고요 이게 짜다 라는 뜻이야 실로 배틀로 실을 짠단가 이제 그 얘기야 짭니다 the grass nest 둥지 풀로 만든 둥지를 짠대요 높게 나뭇에 그리고 레이 알을 낳죠 페일블루 창백한 파란색의 알들을 낳고요 알들이 레드브라운 팥색 팥색 반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알을 낳는데요 이거 미드 가진이죠 자 암꽃은 우리 지금 무슨 얘기 배운 거야 수컷 수컷 얘기 아까 했었죠 지금 암꽃 얘기 나온 거야 인큐베이츠 부화시키다 이것들 알들을 얼만큼 약 약 2주 동안 그리고 애기들이 begin to fludge 뭐하기 시작한다 부화하기 시작한다 10에서 12일 이후에 they move together 애기들이 같이 이동하고 다른 종류의 새들이라 보통 다른 종류의 새들 어 나 똑같은 줄 알았어 이번에 why thirted sparrows야 얘는 목이 하얀 그런 참새들이랑 이어 this bird's diet 이 참새의 식단은 요렇게 하면 주로 구성된다죠 뭘로 씨앗 곡식 본초 for which day forage 요게 수색하다 찾다 땅에서 본인들이 수색을 했었던 그런 세 가지 선행사 됐어요 unlike 어 뭐와 달리 많은 다른 야생의 새들 어 지금 멸종위기에 처한 이란 뜻이죠 얘들아 요거 뭐뭐라는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에 처한 많은 다른 야생의 새들과는 달리 어 와이크론 스페로우의 개체수 population 여기 동물이면 개체수죠 개체수가 남아있어요 어떤 상태로 안정된 상태로 그래서 it's commonly found 흔히 발견되어진다 음 연중 내내 어디에서 서양의 워싱턴에서 그러면 풀로 동지 만들고 요게 아닌거지 됐어요 음 7분의 정답 5번 괜찮죠 음 패스 자 언젠가는 해야되는 엄청나게 즐겁고 재밌는 것이 나와있는데 음 이런거 쉽고 빠르게 우리 할 수 있어 그치 있을걸 그래서 102쪽에서 100구쪽 있잖아 그냥 빠르게 풀면 되는거에요 이거는 6문제 9문제 9문제 5일 6분 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얘들아 컨디션 괜찮니 자 대동사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어 일반 동사 반복을 피할 때 쓰는게 do does need 다 일반 동사 니까 음 근데 얘들아 비동사랑 조동사는 그대로다 라는 것도 우리는 챙겨놓자 동사는 세종류니까 하하하하 갓블레스 유 하하하하 비교 구문에서 사용하는거 맞죠 응 해보자 대구 코드래요 얘들아 코드 대구 소울은 가자미 가자미 좋아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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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 로렌스의 캐나다 걸프만에서의 대구는 시작한다 어 번식을 시작한다 언제 네 살 오늘날 네 살 때 4년 전에는 40년 전에는 그들이 대구라는 생선이 하트웨이 기다려야만 했어요 6 or 7 to reach maturity 그러면 6세에서 7세 될 때까지 뭐 하기 위해서? 성숙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번식하려면 보통은 6,7세 때 했대 근데 north north 여기 북 북쪽 바다에 있는 가재미가 성숙해요 at half the body weight that they did 이렇게 1950년대에 그들이 했었던 그러면 띠 몸무게의 절반만큼 성숙해집니다 이때는 훨씬 더 커졌는데 이제 몸무게가 그닥 자라나지 않아요 절반밖에 안 자라나요 그 말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디드랑 월가 잡혔는데 우리가 지금 디드로 갔거든 얘가 받는 말이 누구겠다 성숙해진다 몸체가 커지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메이처가 정신적으로 성숙도 메이처지만 크기가 커졌을 때도 메이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잡아서 일관동산 시점을 비교한 거죠 그럼 퀴즈를 해서 대동산이니까 누굴 대신했는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어 그게 포인트일 것 같아 기분해요? 그럼 퀴즈에 뵙겠습니다 그럼 퀴즈에 뵙겠습니다 그럼 퀴즈에 뵙겠습니다 퀴즈에 뵙겠습니다 자 얘들아 1번이랑 2번 있는데 둘 다 일단 비교구문이라는 건 확인되셨죠? 둘 다 비교구문이고 1번에 나온 비교구문은 as as 원급 비교 부사 원급 썼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비교 끝 비교구문을 썼죠? 우리가 확인할 건 당연히 기도로 잡히겠지만 b만큼 부사 형용사 하게 라고 해석하는거지 요 as는 만큼이란 뜻이 b만큼 형부하게 라고 해석을 하는데 b 자리를 봤더니 문장이 잡혔죠? 그들이 옛날에 했었던 것만큼 흔치 않게 낫이 있었던 거 동등 비교 앞에 낫을 쓰는거죠 부정 만들거면 얘들아 뭣 때문에 durability가 뭐였지요 얘들아 중요한 단어죠 이거 옳지 내구성의 문제 때문에 근대의 건축가들이 여기 수거 하나 잡혀서 use as b죠 얘들아 a를 b로 사용하다요 그 흙을 건축 자재로 사용합니다 근데 내구성의 문제 때문에 옛날에 했었던 것만큼 자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누굴 받아준거다? used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시지 in the old times가 들어와서 그런거에요 됐죠? 아래 후즈어널리스트가 말하더래 그릭스가 그릭스가 누구 그리스 사람들이 만듭니다 더 좋은 빵을 만듭니다 and then do did any other people in the world 누가 정답일까요 얘들아? do did 현재야 바와야 어떨 것 같애? 세상에 있는 어느 다른 사람들 어떤 다른 인종국가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 만들어요 이 말 하고 싶은거지 응 음 괜찮다 응 두가 되야되겠지 딱히 과거시대로 갈게 없죠 일반적인 사실을 말했기 때문인거야 그 다음에 메이크를 받아준거 그 다음에 여기 사실 얘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느끼는게 있었어요 그치? 도치가 발생 then 응 then 이라고 하는 비교구문에서 어 양쪽 비교할 때 대동사를 쓰면 도치가 발생한다 라는걸 우린 챙겨야되는거지 then 뒤에 b 자리죠 이 자리에 동사 더하기 주어로 도치 발생 어떤 경우에 이 동사가 대동사를 쓰는 경우인거야 자 거꾸로 잡아놓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어꼬문제 1,2,3,4,5 나와있는데 여기 이것저것 썩혀있네 뭐 응 도전해봐요 응 해봐요 도전해봐요 도전해봐요 우린 대동사를 푸니까 1번 하하하하 근데 이제 왜그런지 해봐야되잖아요 응 doesn't matter that we often don't know what goes on in our head and yet believe that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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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뭘 받는 말이었어 왜 틀렸어 그걸 찾아보면 좋겠죠 응 출결하고 가세요 우리도 해요 응 doesn't matter 중요할까 that we often 우리가 흔히 몰라 뭐를 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지 and yet 하지만 believe 믿어 that 뭐를 믿어 that we believe 그럼 여기에 believe라는 것을 대신하는 do 쓰면 되겠죠 자 well for starters 초보자들에게 it means that we often can't answer questions 우리가 흔히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이죠 뭐에 대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거 잡았어요 얘들아 주격관대 what makes us unhappy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내릴 수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면 돼요 사회 심리학자가 하버드 여성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요청을 했네요 4형식으로 요청을 했 아 5형식으로 요청을 했지 뭐 해달라고 매일매일에 기록을 적어달라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뭐에 대해서 그들의 모두의 감정에 대해서 또 뭐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또 뭐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OC2 그러니까 투구정사인거죠 relevant factors in their lives 영향을 미치는 주목할만한 노터블의 동료야 여기서는 원래 관련 있는지 이게 그들의 삶에서 주목할만한 요인 많은 요인 a number of 많은 요인을 기록 좀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를 들면 수면의 예약 the night before the weather 그리고 general state of health 건강 상태까지 날씨도 at the end of the period 그 기간의 끝 그러니까 실험의 그 기간의 끝에 연구 대상자들이죠 were asked 이번에 질문을 아 요청을 받았어 뭐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to tell 말 좀 해봐요 누구한테 실험자들 인거죠 실험자들한테 얼만큼 이 각각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나요 그들의 감정에 요거를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라고 요청 받았대 the results 결과는 뭐였을까요 어 여기까지네 what influenced their mood 그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에 여성들의 보고 는 보여줬습니다 no relation 연관성이 없다 라는 걸 보여줬대 뭐해 to 뒤에 이제 뭔가 대상이 나가지 이거에 연관성이 없더래 what they had reported on a daily basis 그들이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보도해왔었던 것에 영향이 없더라 관련성이 없어 라는 걸 보여줬고 만약에 음 여자들이 생각했으면 그들의 수면패턴이 had a large effect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었으면 그들의 daily reports가 or 뭐였다 just as likely 뭐일 것 같은 이죠 그러면 보여줄 가능성이 단지 있었어요 뭘 보여줄 가능성 they had no effect 영향이 없다 뭐에 관해서는 이거에 관해서는 as to 부모에 관해 they가 받는 말은 their reports가 되겠죠 복수 잡아놓으면 they가 받지 막상 기록한 거랑 본인들이 느낀 거랑 전혀 관련성이 없다 라는 소리인거죠 자 패스 패스 넘어가서 어휘트론이 나오는데 내 생각엔 바로 어휘트론을 가는 거보다 즐거운 더욱더 재밌는 장문독회를 가는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장문독회 124쪽 가봅시다 1번에 1, 2번 있지요 도전해보시오 16 장문독회 1번 전략자국 1번에 1번 정답은 5번 3번 2번의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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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네 해보죠 음 잘했쇼 천재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어디 보자 성격평가 그리고 조사기관 조사의 기관 이 수행을 했어요 음 1년의 시험을 해본거야 뭐에 관한 나오죠 창의성의 본성 본질에 대한 그런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뭘 시도했냐면 음 식별하기 알아내는 것 을 시도해봤죠 가장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 에 대해서 알아내보자 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뭐 해보자 what determine 이거 먹자고 다니네 투부야 얘들아 학어시제가 아니니까 응 결정을 해보자 라고 한번 시도를 해봤대요 뭐를 결정해보자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누구와는 다르게 그 밖의 모든 나머지 사람들 과 다르게 만들었을까 우리 이거 결정해보자 이랬대 그들이 they put together 그들이 뭐했다 이건 뭐다 자 음 실험을 하다 그러면 a number of 되게 다양한 많은 실험을 해본 거야 그들을 데리고 then 그리고나서 연구자들이 they something similar 비슷한 것을 한번 해봤대요 누구한테 with others 그럼 다른 사람들인데 이번엔 from the same jobs 똑같은 직업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고요 whose contributions were less creative 이번엔 그 사람들의 기어 공헌이 덜 창의적이었대 그럼 두 종류의 실험을 한 거야 똑같은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얘네는 창의적인 애들한테 얘네는 덜 창의적인 애들한테 근데 직업은 똑같아야 돼 그럼 세 가지 직업에 언급됐었던 거죠 얘네 one of the most interesting findings 세계 가장 흥미로운 발견들 중에 하나는 뭐였다 3절이었대 더 창의적인 사람들이 뭐하는 경향이 있더라 봤더니 tended to be shy and quiet 뭐죠 tended는 투부정사 쓰는 거죠 수줍어하고 되게 조용한 그런 경향이 있더라 라는 것이 엄청난 발견이었대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 더욱 창의적인 사람들이 대인 거죠 그들은 interpersonally 대인 관계적으로 능숙했고 but not of an especially 이건 특히지 그러면 특히 땡땡한 본성은 아니었대 이걸로 유추해 봐야되는거지 음 they sort of themselves 그들 아까 그 그들인거지 상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더래요 본인 자신을 뭐뭐로써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10대 로써는 많은 사람들이 매니저 똑같이 얘네들인거지 had been 뭐였었다 대가거죠 음 shy 수줍어하고 피했었어요 뭐를 spotlight 관심 받는거 주목을 피했다 인거지 attention 인거지 자 이러한 연구결과가 don't mean 의미하진 않아요 맞죠 뭘 의미하지 않아요 음 those spend those 모모한 사람들이었지 얘들아 그럼 어떤 사람들 더 많은 시간을 홀로 쓰는 사람들 이렇게 된거지 이런 사람들이 are always 항상 더욱더 창의적이다를 의미하진 않아 누구랑 비교했을 때 이런 사람들 응 더욱더 사교적인 사람들 보다 무조건 더 창의적이다 는 아니야 그치 시간 혼자 버린다고 창의적이면 우리 다같이 독방에 들어갔겠지 응 but 하지만 they do suggest 강조의 두가 나왔죠 얘들아 그들은 진짜로 제안합니다 that 뭐를 제안했냐면 문장을 쭉쭉쭉쭉 봤더니 여기까지를 제안했대 으흠 그러면 인부터 어디까지 이거 하나 뽑아낸거지 그러면 어떤 집단에서 사람들의 집단이래 어떤 사람 종류가 잡힌거지 이런 사람 have been 이거 뭐뭐 이어왔다 특히나 창의적인 언제 그들의 일생 내내 일생 전반에 걸쳐서 일생 내내 동안에 특별하게 창의적이었던 사람들의 집단 속에서 너는 너는 아마도 발견할거야 라고 써있죠 뭐를 많은 조용한 개개인들을 보게 될거야 라고 써있죠 어떤 개인들 이런 사람들 즐긴대요 solitude 이게 고독이라는 뜻이지 from time to time 이거는 때때로 이따금씨라는 뜻이야 때때로 고독함을 즐기는 사람들이 왜 있더라 라는 걸 아마 알게 될 거래 it is definitely true 분명 진실입니다 가조였으니까 이제 뭐가 진실일까 고독이라고 하는게 될 수가 있대요 as a layer 가속화하는 것이 될 수 있대요 뭐에? 혁신에 혁신에 도움이 된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마음을 일에 어떤 일? 현재 들고 있는 일에 그리고 뭐 한다고요? 멈추게 해준대요 이 주어가 멈추게 해준대 에너지 낭비하는 것을요 뭐에 낭비해요? 다른 문제들에 음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인거지 일과는 관련성이 없는 일들에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는 걸 막아줍니다 in other words 다시 한번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만약에 당신이 뒤뜰에 앉아있어요 뭐 한 채로 음 수사꾼인거죠 이건거지 그러면 나무 아래에서 앉은 채로 뒤뜰에 만약에 있으면 뭐 하는 동안 음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파티를 하는 중인 동안에 당신은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당신 are more likely to 부정석까지죠 더 뭐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have an apple fall 요게 사역인거지 애들 사과를 사과를 당신의 머리위에 떨어뜨리도록 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 얘기한거에요 얘들아 뉴턴 얘기한거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사과를 얻었던 그런 천재의 얘기를 꺼내본거죠 됐죠 그러면 음 정답 음 왜 창의적인 사람들이 저렇게 조용할까 5번 잡은거구요 빈칸에 들어가면 사회적인 사교적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난 좀 그렇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앞에 they were interpersonally skilled 라는 말이 있었잖아 그러면 사람을 맞댄 그 관계 속에서 능숙함은 있어 하지만 특별한 사교적인 본성을 타고나진 않았어 이렇게 들어온거거든 근데 손 말이 좀 앞뒤가 너무 좀 그런거 아니야 그게 그 말 아니야 이런 생각 네 자 됐구요 뒤에 2번을 보시면 우리 장문독회 순서 배열이 나오는데요 음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1, 2, 3 세 문제 해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장문독회 수업 해볼건데요 순서 배열하고 지칭하고 내용 일치하지 않는거 맨 뒤에 나오는 문제죠 되게 재미있어요 애들 A 뒤에 이어질거니까 A를 일단 잘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음 보셔요 나은이랑 내가 처음 만났어 그래서 우리 애들에 국제학교에서 이거 언제였냐면 학교에서 학년별 모임한다고 그러죠 어머니들 모이는 그런 날이었던거야 어떤 날이었냐면 이게 요렇게 나와있고 이게 어떤 날이었냐면 기회였어 어떤 기회에요? 보시면 부모님들이 뭐하는 서로를 만날 기회였었다라는거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제 사실 시작됐던거에요 국제학교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되게 다양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죠 우리가 서로를 막 소개했어요 그리고 Grab that coffee 커피 같이 먹었구요 이제 앉아있었어요 한 테이블에 누구랑 같이 이번에 일본인 엄마들이랑 같이 이제 쫙 앉았대 Though 비록 뭘지라도 대부분 엄마들이 이거 영어 잘 못해요 비록 그랬을지라도 Don이랑 내가 tried our best 최선을 다했어요 뭐 하려고 서로 얘기하려고 About halfway through the gathering 이거 뭔소리 모임의 약 절반이 절반쯤 이런 소리 그냥 모임의 그 도중에 라는 소리라 얘들아 이거 도중에 정말 절반은 아니잖아 Down is smiled at the mom 나랑 다운은 원래 친구잖아 그치 나랑 다운 다운이 미소를 지었어 엄마한테 어떤 엄마 음 이런 어머니 sitting directly across from her 뿅 됐죠 그럼 어떤 엄마에요 이 다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맞은편에 정확히 맞은편 딱 이렇게 곧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그 엄마를 보고 씩 웃었대 pony to herself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서 이 얘기죠 And said 말을 했대 뭐라 그랬어 I miss 캐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 캐나다가 그리워요 이런 얘기를 했대 일본인 엄마였겠죠 일본 엄마들이랑 같이 앉아 있었으니까 다운은 어 캐나다 사람이었대요 됐죠 여기까지 After finishing our coffee 이거 커피 마시고 나서 우리는 이제 작별 인사 했어요 그럼 이거 모임을 한 거야 근데 지금 미소를 짓고 자신을 가르치면서 I miss 이 말을 했는데 그 대답을 못 들었잖아 아직 그러니까 B가 못 들어오는 거야 이해 돼? 다음 거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서 D 먼저 그냥 갈게 자 The mom's eyes You're very big 그 엄마 어떤 엄마지 선생님이 물결 친 거지 지목받은 미소를 받은 그 엄마 이거야 이거야 그 엄마의 눈이 됐다 커졌대 She's saying something to the other moms in Japanese 이러는 거야 일본어로 The other moms 애들아 The other 우리 배웠잖아 나머지 다른 나머지 전부잖아요 나머지 전부에 엄마들한테 막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래 이거 누구야 엄마 응 그치 미소를 받은 다운으로부터 미소를 받은 다운에 맞은편에 앉아있었던 그 엄마인거죠 쓴 곧 All the moms 모든 엄마들이요 막 미소를 지으면서 박수를 치더래 그러고 가서 막 말을 하더래 엄청 빠르게 일본어로 했겠죠 With everything 뭐뭐한 채로 분사구멍 모두가 목적어가 분사한 채로 였었지 얘들아 Congratulations 막 이러더래 다운이라는 사람한테 축하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 뭐 이런 영어는 했다는 거지 지금 일본인들이 Either down or I 이거 뭐지 둘 다 아니다 이거지 다운도 나도 뭐 하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What the fuse was about 이거지 도대체 그 혼란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처음엔 알 수가 없었어 네 그러자 One of the moms 엄마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바디랭귀지 썼대 음 그러면서 뭐뭐인 척 할 때 pretend to 잖아 place a crown on her hat with her hands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음 뭘 떠는 거야 손으로 그 머리에다가 그녀의 머리 누구 얜 다운인 거지 그 다운이라는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왕관을 place 올려놓는 척을 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됐어 뭔 소린지 어 어 머리야 그리고 보자고 You miss Canada she sang 왕관 표시를 해준 그 엄마가 말하더래 아 당신이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 캐나다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래 Only that 오직 그때서야 도티죠 only 부사고니까 다운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what she meant 그녀가 의미했던 것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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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나 미스 캐나다 아니에요 엄마들이 갑자기 혼란스러워 보였대요 상황이 이해돼 I miss 캐나다 나 캐나다 그립다구요 not miss 캐나다 아니라고요 다운이 tried to explain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어 이게 더 슬퍼지지 You miss Japan? 너 일본 그립지? I miss 캐나다 나는 캐나다 그리워 이런 식으로 I'm not miss 캐나다 난 miss 캐나다 아니야 엄마들 중에 한 명이 finally got it 다행이죠 누군가 알아챘어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더래 It to the others The others 그쵸? 나머지 전부의 엄마들한테 설명을 한 거야 Then everyone laughed 모두가 막 웃었어 다운이 try their best 최선을 다했어 Not to look and burst 뭐 하려고? 어 나시 앞에 있죠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당황한 척 보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난 알고 있었죠 그녀는 당황했다는 것을요 이거 누구? 다운 그쵸? 그냥 돌아가 보자고 무슨 상황인지 이게 더 웃겨 After finishing our coffees 우리 커피 마신 후에 이제 우리가 안녕 작별 인사 했죠 우리의 새로운 그 친구들 엄마들한테 그리고 나서 walked out 걸어 나갔어요 어디로? 주차장 갔어 I walked with down 내가 다운이랑 같이 걸었어요 To her car 그녀의 차 있는 쪽으로 After she unlocked the door 문을 열었다 라는 거죠 문을 연 후에 내가 grabbed the handle 내가 이렇게 핸들을 잡았어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For her 누굴 위해서? 다운의 자동차지 다운을 위해서 문을 한번 열어줬어 What are you doing that for? 너 그 짓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누가 다운이 질문한 거 맞지 이거? Because you're Miss Canada 너 Miss Canada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지 I joke 내가 농담했어 With teasing 놀리는 미소를 지으면서 Stop it 이랬대 됐죠? 자 그래서 지칭하는 게 달랐던 게 이제 4번 2번에 4번 이었던 거고요 적절치 않은 거 한 1분인 엄마가 진짜로 왕관을 씌워줬나요? 아니요 pretend 한 거야 오케이 진짜 왕관을 씌워줬으면 더 쪽파려 했을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보라독해 수업하고요 과제는 아이들 장문독해 장문독해 풀어보도록 하죠 133까지 128-133 과제예요 많이 들어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